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잉스는 단순한 3D 뷰어가 아니며 강력한 협업 및 마크업 도구를 제공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설계를 측정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빠뜨리는 일 없이 중요한 요구사항들이 충족됩니다. 형식이 간단함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모든 의견이 문서로 작성되어 의견을 받은 사람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드로잉스는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완벽한 협업을 촉진하고 검토 속도를 높여줍니다. 3D 모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아이디어를 정확히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포토뷰 360을 통해 3D 설계를 단순한 CAD 모델에서 완벽하게 렌더링된 이미지로 바꾸어 보십시오. 솔리드웍스의 모든 재질과 표현 속성을 활용하는 포토뷰 360은 버튼만 누르면 작동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감나는 렌더링은 핵심 이해 관계자들에게 소중한 마케팅 및 영업용 자료를 제공합니다. 설계 승인을 위해 고객과 의견을 나누든 공급업체와 설계를 공유하든 내부 검토를 간소화하든 아니면 마케팅용 이미지를 제작하든 간에 솔리드웍스의 간편하고 강력한 협업 도구를 사용하면 엔지니어링 목적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른 비디오와 링크를 살펴보며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개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며 최적의 시기에 보다 우수한 설계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